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 구약성경 7페이지 The Old Testament, The Book of Genesis, Chapter 6, Verse 5-8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그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저는 이제 오늘 2부 예배까지만 설교하면 됩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주일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엄청나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정말 두 주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이나 또 결석하신 분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메시지의 프레셔를 받다 보니까 그거를 못한 게 여러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good 이라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very good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더욱이 여섯째 되는 날에는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very good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런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간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오래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on my own on our own 죄를 짓기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The Garden of Eden에서 더 이상은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죄를 낳았습니다 아담의 큰아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류를 베으셔서 Because God is merciful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Seth이라는 Seth이라는 아들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상에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되었고 땅위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술이 전해지고 문화가 시작된 것인데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앞부분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 2절에 보니까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삼은지라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정리한 견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입니다 아마 아침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 나누셨을 줄로 압니다 이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 이들이 서로 부부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Problem started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What's the problem with that? 그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결혼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둘이서만 한 몸을 이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나의 이기적이고 죄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내 부인이 되고 저 사람도 내 부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이 여자하고도 살고 저 여자하고도 같이 사는 그런 불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브록다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됐는데 안 되는데 선악과를 눈으로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오우 얌이 룩시 얌이 눈으로 쳐다보다가 결국엔 먹게 된 거 아닙니까 눈으로 쳐다보다가 유혹에 넘어갔듯이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 더 뷰티 눈으로 보이는 그 뷰티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그 똑같은 죄의 모습이 현상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따라가고 우리의 느낌 감정 애만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좀 쉬운 말로 나 나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이었다라는 그 악 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누구의 마음이요 아 저기 있는 저 사람 그 사람 걔의 마음 나를 싫어하는 그 친구의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부패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 행하는 모든 걸 보시면서 부패된 그 마음으로 행하는 죄 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6절 말씀에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처음에는 심이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이제는 후회와 탄식과 눈물 밖에는 내가 왜 이랬지 그 자체를 후회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결혼관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를 안 드려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를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서는 인간들이 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일명 바벨탑 사건이죠 그 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Let us show our name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컨트롤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높이거나 믿음에 대한 표현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심지어는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그 욕망 desire ambition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부에서 왔습니다 동부의 보스턴 도시 전체가 명문대학 아이비 리그 세계의 사람들이 신망하는 바라는 그러한 대학 또 그 속에서 전해지는 최고의 교육과 education 논리로 덮여 있습니다 제가 이민 온 뉴욕 그곳은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곳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돈만 있으면 I only need money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그것을 자부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서부의 캘리포니아 LA 할리우드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연예 예능 이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그런 것 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일시적인 즐거움과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그리고서는 결국은 세상으로 죄악된 길로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How about the Bay Area San Francisco San Jose 거기에는 세계 최고의 테크놀로지가 모여있는 그곳 아닙니까 그런 것이 중심을 이룰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시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진 기술이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으로 세계를 컨트롤한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We are okay We are safe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교육 세미나 통해서 들으셨어요 동부와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뒤덮은 이 죄악의 물결이 우리가 있는 텍사스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이미 숨어 숨어 들어와서는 조금조금씩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토록 제가 흉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 휴식 위로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목하셨습니까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애녹과 같이 노아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길을 같이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까 노아는 죄가 완연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잠원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제쳐두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현실 속에서 노아라고 왜 죄의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유혹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코 노아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순간순간 moment by moment every moment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received favor from God 노아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우리의 범사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목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야마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시던 하나님께서 6장 14절 말씀해서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대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현륙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러분 노아가 언약을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메이드 프라메스 메이드 커브넨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었죠 그럴 때 우리를 극일이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는 찾아오셔서는 Can you open your door? 문 좀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라고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배단이 식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세상에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홍수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에 마음의 챌린지와 감동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제 곧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홍수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므로 우리 함께 방주로 들어갑시다 라는 그 구원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홍수에 대해서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사람들도 역시 노아를 보고 있었죠 왜 아니 이토록 햇볕이 쨍쨍하는 쨍쨍한 좋은 날씨에 자들은 무슨 뭐하는 거야 쟤들 왜 하루 종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몇 날을 방주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노아를 앱노멀하게 비정상적으로 여겼죠 그런데 거기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홍수가 난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노아와 식구들을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 누구도 노아를 따르지 않고 노아의 부부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 세 며느리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방주를 만들 때나 방주 안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외칠 때에도 노아에게 돌아온 것은 오직 비난과 비웃음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도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하였더라 믿습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일부 예배보다 조금 더 잘 불렀습니다 노아는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로만 향한 것입니다 10편 1편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하는도다 오직 노아는 오직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확신의 말씀만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for 120 years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회개하고 노아와 같이 방주로 들어갈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결국 아무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홍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약속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간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누구입니까 노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여와의 말씀을 따르며 방주로 들어간 것처럼 이 시대에 영원을 구원하는 방주인 주님의 교회가 영원 구원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더욱 더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고 우리가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움직이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그리스도께만 복종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배단이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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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